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 오늘 먹어볼 음식은 해산물 세트에요 전복 개불 소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해산물은 너무 맛있어요 해산물은 정말 맛있어요 해산물은 너무 맛있어 고소해요 잘 어울려요 첫 번째는 고소해져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고소하고 부드러워요 너무 맛있다 나의 맛.... 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 우유 너무 맛있어요 계란 이건 저녁때리 맛은 더 맛있네요 이번엔 새콤한 소스 오이 오이아몬드 소금 너무 맛있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